2014년 이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남은 아동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태어나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은 모두 1만 1639명이었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아에 부여되는 번호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남아있게 됩니다.